와우 아직 모르나? 개웃기네 끝났네 뭐야 아직 모르나? 아니 이걸? 뭐야? 저거 못 부실 것 같은데? 카밀 개레전드 못 부셨어 심지어 이걸 이기나? 진짜로? 와우 망했다 나 혼자서 얘 막을 수 있어 끝났나? 끝났네 보폭이 넓고 다시 한 번만 상기시켜볼까? 보폭이 넓은 여성 그리고 둥근 둥근 얼굴형의 여성 그리고 피부가 검은 여성 어깨가 넓은 여성 그리고 입술이 두꺼운 여성을 만나면 힘들겠구만 아주 그냥 뜨거운 밤이 되겠어 역도 선수 만나라고요 나가 근데 나는 주변에 어깨 넓은 여자가 있다 한 명 있다 근데 피부가 껌치진 않아 쉣 내가 근데 이걸 왜 생각하고 있는거지? 그냥 정글이나 돌게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빡치네 네 안녕요 뭐야 아니지? 일부러 그랩 일부러 그렇게 날린거지?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에이 어? 야 어디가 어? 여러분들 이건 다 개그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 드립이에요 드립 에? 아시겠어요? 약간의 진지함도 있긴 했지만 아니 뭔 소리야 아무튼 그래요 오해하지 말라고 よ 예빈바 빰 빠바바밤 빰 빰 빰 빰 빰 빰 미드 가면 잡겠는데? 얘가 그거거든요? 와우 얘가 렌즈거든요? 바텀 개나이스 너무 잘하잖아 제발 탑 사라주세요 부탁이야 명령이 아니라 제발 그렇지 나이스 근데 잠깐만 크라가스가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발개 챙기는 거겠지 어우 제발 오케이 저게 시야가 보이나? 저기 시야가 보이는구나 나 안 보일 줄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은 렌즈가 요렇게 빗나갔 요렇게 밝혀졌잖아 그거 원래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괜히 강타 아꼈네 골렘에 묻었다고요? 그래요? 내가 못 봤나 보네 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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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네 망했네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당한다라 와 탑 솔킬 나온다고 게임 터졌는데 방법이 없네 그라가스한테 너무 잘 당해 와우 그라가스한테 너무 잘 당해줬네 우리팀 처음부터 이거 이제 근데 그라가스가 탑이랑 미드 쪽에서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나 그냥 안 볼게요 내가 나 성장부터 할게요 부부부붓 부부붓 부부부부붓 안 보고 나 성장부터 좀 하자 저거 지금 그라가스 탑 아니면 미드일 텐데 너무 뻔한데 나한테만 뻔하다는 게 좀 싫다 나는 알거든요 그라가스 위치를 대강 아는데 우리팀은 안 빠져줘 그리고 난 미드가 가기가 싫어 뭔가 미드 처음에 봐준 것 치고는 너무 못 버티고 있어서 가기가 싫어 나의 흰색은 안 빠져줘 날씨가 너무 잘다듬어요 내 아이쿠에 내가 생각해보일 것 같기도 했고요 난 기도하기 납작 내리자 나한테 정리 나한테 우린 세븐 이것이 내가 이렇게 이거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님들 이거 살짝 조심해야되는게 그 블리츠 큐 맞다가 침묵 날라오면은 침묵 날라가서 맞잖아요 그러면은 안 날라와요 블리츠 큐에 침묵이 그 정도야 침묵 개사기 그래서 침묵 타이밍 잘 맞춰야 돼요 안그러면은 안 날라와요 네 침묵 때문이에요 침묵 때문에 침묵이 안보인다 공포 때문인가? 침묵 때문인가? 공포냐 침묵이냐 나도 저건 좀 헷갈리네 분명히 뭔가가 막고 있기는 한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네 이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다 안 끌려오네 이게 이게 개웃기네 다 안 끌려오네 뭐야 이게 다 안 끌려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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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쉣 그냥 가둬놓고 패버리네 개멋있네 근데 내가 이렇게 잘 크면은 너무 부담돼 나만 그래요? 약간 팀에 내가 킬을 많이 먹으면 되게 부담되지 않아요? 난 그러던데 공포 때문이라고? 공포 때문인가? 침묵 때문인가? 나는 공포 난 침묵 같은데? 아 나 이거 버릇 아직도 안고치네 이거 이렇게 먹으면 안되는데 씨 어우 너무 아파 못 맞겠는데 공포 쉣 얘 내구 제가 공포 이럴때 뱀 이럴때 흙 한입 한입 눈 한입 한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안 때려져. 팔로우 감사합니다. 나 이거 먹고 갈래. 이거 먹고 가고 싶은데? 나 어차피 지금 강타도 없거든? 일단 시야부터 잡고 해도 되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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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얘 얘 이거 내공 수틸하면 안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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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웃기네. 너무 귀엽네 왜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나한테 들어왔던거지? 존야가 없긴 했는데 덕분에 많이 밀었네 하나를 더 민다고? 저건 약간 욕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왠지 징크스 올거 같지 않아요? 사일러스가 올라나? 카밀이 오겠네 와우 사일러스네 와우 둘다 오고 있었네 징크스 여기까지 파밍하러 나오나? 조합을 봅시다 피흡 피흡 2명? 3명? 이거는 모렐로는 올려야겠다 다행이네 다행이네 도망가고 있었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뭐야 야 방금 이상하네 배치기 쓰고 갔는데 잘못 본 건가 요거 레드를 과연 제가 훔쳐먹을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는 해볼만한 것 같은데 침무가 아꼈다가 유후 흠 아 망했는데 쟤네 궁 너무 다 잘 들어갔다 뒤집혔네 이거 그냥 여기 들어오게끔 만들었으면 됐는데 그리고 여기 빨려 들어갔어 아쉽다 이거 이제 돼지라서 먹는 것도 빠를텐데 타렉 궁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도 딜이 없어요 내가 야 이거 먹어야되는데 지금 키아나가 집을 간다고? 와우 징크스 템 개레전드 징크스 템 개잘 떴네 아닌가? 지금 시간에 저 정도 뜨는게 정상인건가? 야 이거 그냥 꽁으로 줘? 이거 킬은 안되는데 그냥 때릴게요 킬이 안되긴 뭐가 안돼 안되면 되게 해야지 안되면 되게 해야지 저거 팀도 없었는데 굳이 전멸 써가면서 했어야 했을까? 블리츠 판단도 좀 아쉽네 어 잠깐만 나 뭐하는거지? 나도 레전드네 아 나도 모르겠다 나 뭐한거지 방금 저도 레전드네 그 전에 체크스 푸질레나 사화가 공감할 수 있어요 치아나 이번에는 아 와우 아직 모르나? 뭘 아직 몰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너만 몰라 이 멍청아 뭘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나? 그럴 수도 있나? 나 갑자기 떡상했네 억제기를 다 밀리고 이기는 게임이 과연 있을까요? 쌍둥이까지도 밀렸는데 억제기만 밀린 것도 아니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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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끝나진 않을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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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무게는 빠졌어요 몸무게는 빠졌어요 3kg나 요 얘네들 아우 cery Julian Ils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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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정멸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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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ing 아우 Werde Per от 아 이거 근데 분명히 백도어 할텐데 이제 억쟁이 재생성 되긴 하거든요 저거 못 부실 것 같은데 카밀 개레전드 못 부셨어 심지어 이걸 이기나 진짜로 카밀 개웃기네 아우 저거 좀 아깝다 근데 귀환을 끊었으면 자야야 니가 이기나 이기겠구나 피들 정글의 단점이 뭔가요 그냥 엄청 좋아보이는데 피들 정글의 단점이요 피들 자체가 단점인데 단점 자체가 피들 정글인데요 대표적인 뭐라 그래야 되냐 딱 말을 해드리자면은 피들 정글이 5티어예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5티어 정글이에요 얘는 1티어 2티어 이런것도 아니고 5티어 1티어 1티어 2티어 주시면 와우 망했다 나 혼자서 얘 막을 수 있어 끝났나? 끝났네 막을 수 있나? 와우 우와 오 정신나가 잠깐만 설마 텔레포트? 아니겠지? 여기 누가 와드 안 박았겠지? 야야 렌즈 돌려봐봐 여기 와드 안 박았을까? 와드 박았을 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이 와드를 하나도 안 들고 있기는 해 5킬 어우 게임 힘들다 아니 근데 도대체 진짜로 자야가 바텀에 있는데 왜 미드에서 싸움을 연 거야 뭐야 뭐야 끝났다 끝났다 아 어 오 벽 못 넘었어 오 전면 야 잠깐만 못 부셔 이거는 와우 심레전드 게임 뭐냐 이거 게임 난리 났네 와 인생 조질뻔 오우 아 근데 이 판 지면 멘탈 나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 나 이 판 지면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제발 이 판 이겼으면 좋겠다 끝났어 끝났나 끝났나 바텀으로 밀고 가자고? 바론 40초 이건 순 número 3 아 하하하하하하 다 이렇게 받았던 볼ся 삽캐리 인정합니까 님들? 이거는 솔직히 피들캐리야 미쳤다 마지막 자야 노리는거 아 자야란다 누구지? 징크스 노리는거 미쳤다 와 근데 이걸 이기네 와 이걸 이기네 개 웃기네 와 역시 이래서 벨트가 좋아요 훠우우 진짜 우리팀 어우 아트루스 딜량 12000 개 훠우우 아 근데 진짜 나 마지막 한탈 너무 잘해서 다시 보고싶다 다시 봐야지 나 마지막 한탈 진짜 너무 잘한거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나 너무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나 너무 잘했어 마지막 한탄만 다시 볼게요 이 징크스만 보는 이 짐념 아니죠 봐요 님들 아 나 진짜 이걸 또 나를 못 알아봐 준다고? 잘 보세요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그라가스가 실수한 것도 있는데 이 다음에 자야의 판단도 나쁘진 않았어 하지만 이후에 자야를 노릴 수 있는 게 징크스밖에 없는데 여기 침묵 한번 튕겼죠 그래서 사일러스 한번 붕 뜬 거 보셨죠 보이죠 여기 침묵 그리고 나서 자야를 잡을 딜을 내가 마크를 해주는 거지 이 점이 엄청나게 완벽 아 깨끗했다 끝 몇 점이야 97점 좋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